물고기 큰 거 먹어요, 형님? 초콜릿만 하는데? 나 이렇게. 아니, 지금 이렇게 고요한데. 여기죠, 여기. 야, 기다려 봐, 기다려 봐. 야, 목포야. 애들 자극하지 마, 자극하지 마. 아니, 지금 뭐 안 보이잖아. 잠깐만. 형님, 여기 깊은가 봐요. 바닥이 안 보이네요. 한 4, 5만 원 정도. 없네. 없네. 야, 이발. 야, 이발. 야, 이발. 야, 이발. 잠깐만. 잠깐만. 야, 이발. 왜 이렇게 막 하나 있어? 여기, 이발. 아, 미쳤어. 야, 잠깐만. 야. 야, 아, 야. 뭐야. 없어. 엄청 봐. 오, 이 자기가. 아주 사뷄는 거 아니야? 왜 이래. 어? 야! 야!